1. 기름솔 무조건 산다에 제 손모가지를 건 장비는 기름솔입니다. 가격은 만원도 안하는데 아주 유용한 장비입니다. 뚜껑이 있어서 들고 다닐 때 아주 편리합니다. 완전 밀폐는 안되니까 눕히지 말고 세워서 보관하거나 들고 다니면 됩니다. 오일통에는 약 80% 정도만 기름을 채우는 걸 권장하고 있고 사용 후에는 전용 거치대에 올려두면 되겠습니다. 오일통 내열 온도는 70도인 반면에 실리콘 브러쉬는 250도라서 뜨거운 팬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일통을 누르면 기름이 짝짝 나오고 밀폐 뚜껑을 열어 기름을 채우면 됩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들고 다니기 편해서 캠핑장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전용 거치대에 두어도 기름솔을 통해서 기름이 새진 않았습니다. 캠핑장에 식용유통 들고 다니고 키친타올로 펴발라야 하고 그런 거 너무 번거롭고 귀찮은데 이 기름솔로 해결이 돼서 진짜 좋습니다. 색깔은 흰색이랑 주황색이랑 초록색 세 가지 정도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캠퍼들은 흰색 살 거라서 고민 안하고 흰색 사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쉽고 깔끔하게 기름이 잘 발라졌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 사용 영상이니까 한번 보시고 구매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해야지 안 흘러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안 흘러도 있거든요.